나이스 아 이거구나 그때 보내준다는 거 이거구나 아 이거 진짜 작다 MP3만 해 저거 진짜 색깔 많다 뺄 수도 있는 거야?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스마트폰이야? 그러니까 진짜 이게 또 터치폰이야? 이게 카메라가 500만이래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은 처음 보는데? 와 진짜 내비게이션도 있어? 아 진짜 좋아 너무 귀여워 일단 오 동영상 터치에다가 세상에 이렇게 발달이 진짜 잘 나온다 엎지러워 티가 안 나 여기 어플 스타워즈 어플 찾았거든요 커팩 heals 나가 자 엎아 엎아 뭐야 이거? 원성교 뭐라요? 너도 죽어라 내가 니 애비다 내가 방금 누르고 있었는데 용하 형이 검색했단 말이야 내가 니 애비다 세상 모든 음악을 접수하다 나의 작은 스마트 엑스페리 X10 미니